퀸님 무슨 일입니까? 퀸님 어떻게 하냐 퀸님 내 맵 2개 썼는데 이거 올리면 평생 내 맵 닦을 일 없겠다 내 맵.. 내 맵 닦겠었는데 불일하게 제 맵 닦을 분입니까 그 걔 거지같은 플라이투도 깼어 0.02% 짜리 그것도 깨줬구요 플라이투 아마 피클 힘이 안깼으면 0% 맥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걔는 왠지 피클 힘이 안깼었으면 0% 맥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버즈같은 맥이거든요 나만 깰 수 있게 설계된 맥이예요 아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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